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지난 날 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혼란은 배의 엔진과 선체를 마지막까지 수리하는 겸손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국 정권교체라는 유일한 뱃머리를 두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항로로 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찬 추랑에 앞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무엇에 열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유행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뻔한 스토리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지점은 똑같은 것들 사이에 튀는 무언가입니다 그렇기에 대선이라는 이번 항해의 여정에서 우리의 컨셉은 부력파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발자취는 항상 부력파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의도의 문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30대 당대표를 세운 정당입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조직이나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법치에 충성하는 후보가 있는 정당입니다 남들은 우리를 부력파음이라고 조롱했지만 우리는 끝내 그것이 하나의 멋진 작품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겨온 방식이고 우리는 이번에도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부력파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품 만들 때 참고하시라고 아껴두던 김민규 표 한정판 기단주머니를 공개합니다 첫째로 어제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실정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제의 잘못된 세력을 비판하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더 몰두해 주십시오 야당의 탓을 하는 것, 국민의 탓을 하는 것, 전 정부의 탓을 하는 것 우리는 지난 5년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태의 화음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부력파음을 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따끔히 지적하되 다시 그들을 품어주는 통합의 기치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의 탓이라고 변명하는 정부가 아니라 무한한 책임으로 겸손히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려가는 직권 여당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보일 첫 번째 작품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정당의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는 통합과 공존이라는 시대정신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정신은 우리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정부도 민주당의 정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위대하신 국민이 세우실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난 5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민주당 정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열과 공멸에 우리 국민들은 아파하셨습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를 외치고 계신 까닭은 더 이상 우리의 이념과 정당의 아집으로 국민들을 쪼개지 말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의힘의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민주당의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만 남아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보일 새로운 정치와 의정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두 번째 불협화음이자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어느새부터 정치는 멋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부터 정치는 그들만의 문법에 갇혔고 국민들의 희노애락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들만의 화음에 즐거워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국민들께 아픔만 드렸습니다 우리는 공존과 새로움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한 달에 8만 원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소외된 이웃들과 공존할 것입니다 기본주택 100만 호로는 해결되지 않는 임차인들의 설움과 공존할 것입니다 반대 진영을 모두 수구와 적폐로 모는 그런 구태 정치를 단호히 끊어내는 새로움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낼 불협화음이고 국민들은 그 간결하면서도 소박한 메시지에 감동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권력보다는 국민을 향한 사랑을 대통령직이라는 트로피보다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을 먼저 하는 대통령이 제가 처음으로 투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불협화음의 악보는 머지않아 우리 국민의힘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최고의 걸작으로 국민들께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술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